최근에 책을 하나 내셨잖아요. 제가 보니까 메타버스에 관련된 책을 내셨는데 책 안에서도 보니까 메타버스에 관련된 산업을 쭉 정리해 놓으신 것 같아요.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어떻게 메타버스 산업을 정리했는지. 그래서 일단 지금 2022년 이 상황에서는 다들 메타버스가 이렇다, 이렇게 될 거다, 이런 큰 그림은 있는데 이제 시작하는 단계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레디 플레이어 원이나 서러게이트에서 나왔던 그런 거는 아직도 아주 먼 미래에 현실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 이 상황에서 우리가 메타버스에 관련돼서 특히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이니까요. 현실적으로 좀 뭔가 의미가 있고 수혜가 있는 게 뭐냐를 크게 제가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원천 IP, 게임, 엔터, 미디어, 웹툰, 미술품 이거고요. 두 번째는 플랫폼을 가진 회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그런 데가 있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이프렌드,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게 열리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 예를 들면 음성 인식 이런 거나 아니면 무슨 디파이와 같은 메타버스 내에서의 금융, 그리고 디지털 트윈, 이런 거와 관련된 이런 관련 업체들과 수혜 업체들을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게 원천 IP, 메타버스 플랫폼, 또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 그중에 소프트웨어에서도 당연히 그럴 거고 그래픽트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중에서 그래도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어디가 좀 더 투자하기가 먼저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어디가 좀 더 편할까요? 일단 3개 중에서는 지금 당장은 원천 IP 쪽이 일단 좋습니다. 그래서 엔터 관련 주식도 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엔터니, 게임이니, 이런 드라마니 좋은 건 그쪽이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런데 갈수록 또 때에 따라 기술 관련 주들도 수혜가 있고 또 궁극적으로 가면 역시나 플랫폼입니다. 역시나 결국 메타버스 될수록 이 메타버스 내에서 핵의 머니를 가진 플랫폼이 어디 있느냐, 그게 흔히 말하는 끝판왕이기 때문에 거기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게 결국 밸류에이션을 먹고 사는 건데 조금 가시적인 수익성을 생각하면 원천 IP를 두고 있는 회사들이 조금 더 낫고 그렇지만 미래의 궁극적인 성장성을 생각하면 결국 플랫폼을 누가 장악하느냐.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줘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까 반도체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플랫폼 쪽을 다시 한번 제가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새로운 사람이 출연할 때 우리가 보면 우리 스마트폰, 핸드폰 핸드폰 때도 통신회사들이 여러 개 있었잖아요. 그때 지금은 SK텔레콤, KT, LG플러스 3개인데 사실 그거 말고 많았거든요. 신세계 통신도 있었고 등등 여러 개 있었는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경쟁이 되면서 세계로 좁혀지더라. 그다음에 플랫폼도 저희가 많았잖아요. 옛날에는 야후도 많았었고 다음도 있었고 등등 많았잖아요. 그런데 결국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실 네이버로 재편됐고 카카오는 다른 비즈니스 모델로 플랫폼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결국은 지금은 다 플랫폼을 하겠다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러 군데가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결국은 좁혀지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은 보면 생각보다 메타버스 처음에는 원천 IP가 있으면 NFT하고 그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자체 코인이건 다른 코인과 연동을 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너도 나도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을 하겠다고는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통신사나 인터넷사들이 그랬듯 점점 이제 경쟁을 하면서 좁혀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순간에 물론 미래는 모르겠지만 일단 유력한 거는 네이버 일단 유력하고요. 그리고 카카오는 아까 말씀드린 블록체인과 연동이 높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중에서는 하이브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위버스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중에서는 글로벌 최고거든요, 위버스가. 그럴 때는 위버스 그리고 이 통사 중에서 아마 좀 통신과 연동돼서 한 곳 정도 일단 그 정도 일단 당장은 좀 가능성이 가장 제일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게 메타버스가 진짜로 활성화가 점점점 되면 기본적으로는 이 통신 시스템의 어떤 강력함 이런 것들도 강점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픽을 구현한다든가 속도라든가.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리 플랫폼을 만들어도 사람들이 이게 있는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이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이 통사들, SK텔레콤, KT, LG우풀이 자기 회사들의 가입자를 기반으로 일단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고 또 각종 원천 IP와 연동을 시키고 각종 서비스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네이버, 카카오, 주요 이 통사들 같이 기존의 고객 유저들이 있는 그런 곳이 아무래도 좀 더 일단 처음 시작할 때는 훨씬 유리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거 메타버스 사업은 SKT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 SKT 나눠진 어디에서 이걸 주도하나요? SK텔레콤이 SK텔레콤과 그리고 SK... 투자회사가 있죠. 투자회사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이프랜드는 SK텔레콤 산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데 또 다른 원천 IP나 신규 투자에 대해서는 또 분할된 투자회사가 하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당장 공식적으로 SK텔레콤 밑에 있습니다. 또 하나 시청자 입장에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작년에 메타버스 이야기 많이 할 때 그 중에 하나에 관련된 주식이 엔비디아였거든요. 엔비디아가 메타버스를 구현하는데 그래픽이나 이런 걸 구현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반도체의 강좌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삼성전자도 우리도 반도체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럼 삼성전자도 엔비디아와 같이 그런 뭐랄까 난 메모리 그런 반도체에 대한 생산 능력이나 설계 능력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소프트웨어나. 그러니까 아무래도 흔히 말하는 고 그래픽 쪽은 엔비디아 쪽이 할 건데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도 이제 이런 쪽 대비해서 그런 비메모리 쪽으로도 훨씬 더 투자를 하고 강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겠다. 또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쪽이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고 그쪽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긴 삼성전자가 옛날에 스마트폰 나왔을 때도 처음에 보면 애플하고 비교해서는 굉장히 좀 품들이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따라간 거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메타버스에 투자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저도 이게 들어보면 사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이런 뉴 트렌드 이런 거를 물론 이제 엠제 세대 또는 10대 이런 친구들은 본인이 그걸 경험하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사실 조금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메타버스 관련된 주식에 투자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작년에 처음 메타버스 시작할 때 동일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메타버스 막 막연하고 어려운데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메타버스가 아직 우리가 막 아는 그런 시대는 아직도 멀리 있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2000년대 초에 IT 막 시작할 때 그때 IT 이렇게 시작하면서 성장하는 과정 보시면 됩니다. 초기 막 그 간단한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스마트, 휴대폰도 결국 휴대폰에서 스마트폰 넘어오면서 스마트폰이 옛날에 아령 같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어찌 보면 딱히 현실과 그렇게 큰 괴리가 없는데 지나다 보니까 이제 기존 과거 괴리가.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3개의 카테고리. 메타버스에 사람들을 유입시키고 오래 머무르게 할 수 있는 IP가 무엇인가. 물론 제일 좋은 건 게임이고 그래서 작년에 게임 난리였고요. 엔터. 그리고 엔터, 미디어, 웹툰, 미술품 이런 거 이런 카테고리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SK, 텔레콤 그런 것 같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추구하고 있고 현실 실현 가능한 그런 회사들 하나. 세 번째 이게 좀 어려운데 메타버스 관련된 기술들 디지털 트윈, 음성 인식, 디파이 이런 건데 이런 건 이쪽 분야에 있으지 않은 분들은 쉽지 않을 텐데 그런 건 증권사 보고서나 이런 증권 방송에서 지금 이 자리처럼 메타버스 관련된 건 아니면 제가 쓴 책처럼 그런 걸 좀 참고하시면서 좀 이렇게 스터디를 하시면 투자하는 데 좀 더 방향을 좀 이렇게 좁힐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고도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걸 다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메타버스 ETF입니다. 예를 들어서 증권사 같은 데 가서 홈페이지나 지정 가서 상담해 보시면 국내에도 메타버스 관련된 ETF들이 출시되었기 때문에 일종의 종합 선물 세트를 할 수 있겠죠. 거기에 투자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ETF 이야기를 했는데 ETF가 보면 국내 ETF도 있고 또 글로벌 ETF도 있어요. 해외 ETF도 있고 어느 게 좀 나아가고입니까? 그거는 너무나 힘든 질문이고요. 그냥 굳이 하자면 만약에 그러면 그냥 반만씩 나눠서 국내 절반, 해외 절반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와주셔서 메타버스, 최근에 삼성전자 주총에서 이야기 나오면서 그런데 저도 생각에 이게 단기적인 테마 이런 것보다는 아주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것도 분명히 새로운 산업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좀 이해하기 쉽게 또 깊이 있게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나중에 때 메타버스가 좀 진전이 되면 또 한 번 나와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주경리화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 월요일 3월 28일 저녁 6시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